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재웅입니다. 2022년 이민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는 흑호의 해, 검은 호랑이의 해이자 대선의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선택까지 이제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백중세의 예측부로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변방의 장소에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발돋움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함께하는 지역민방공동기획,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주인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봄에 뵀어요. 그때는 도지사셨습니다. 2022년 신년 초에 뵀는데 대선 후보로 오셨습니다. 모두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생활이 어떠세요? 아, 정말 눈, 코, 틀 새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사실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설명드릴 것도 많고 어쨌든 국민 한 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긴 하네요. 아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보통은 7시 정도는 일어나야 되고요. 또 저녁에는 한, 한, 두 시 정도까지 가게 되고 주로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에서 많이 좀 자기도 하고요. 차에서. 또 뭐 통화할 일도 많고 또 분석 보고해야 되고 정말 눈꽃도 세 없이 보내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관할 구역이 좁으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었다고 할까?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전역이어서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재수생이세요. 5년 전에 연방의 벼룩이 소를 잡혔다. 이렇게 첫 번째 대선 도전장을 내셨고 그때는 이제 훗날을 기약하게 된 거고 그 사이에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체급을 키우셨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 그 크기 이런 것도 같이 키우신 겁니까? 저는 뭐 대통령 자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성남시장을 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냈고 도구가 좀 작다. 좀 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경기도지사는 아무래도 또 좀 역할이 크니까 3년 반에 전국 최고의 광역도 평가를 받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렇게 대선판에 온 측면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도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네, 이제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그러셔야 될 텐데 자, 이거 뭐 자칫 식사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일 것도 같아서 20대 대선, 왜 이재명을 찍어야 됩니까? 뭐 다른 후보들도 다 역량이 뛰어나시고 다 좋은 분들이시죠. 충분히 뭐 국가 경영을 맡을 만한 분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미중 갈등도 심하고 또 국내의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도 심각하고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산업체제를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또 디지털 전환도 문제고요. 이럴 때 이 위기 국면을 기회 국면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 그중에 제일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 경제를 살리는 일, 위기를 극복하고 극복을 넘어서서 이제 기회로 만들어서 투약하는 일. 여기는 역시 그래도 유능한 민생과 경제의 능력이 있는 이재명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일부나마 인정받게 된 것도 성과 때문이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실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경제 이런 걸 살려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기대되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독 유능한 경제 대통령, 또 민생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꿈을 이뤄서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꽤 여러 차례 받아서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의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각종 투자 계획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구상은 다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뀐 게 역시 일본은 우리 코로나19에 관한 문제다.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고 또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첫 번째는 긴급 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또 김종인 대표께서도 50조 원, 100조 원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협조적이지가 못하다는 판단이고 정부에도 제가 야당이 지금 35조 원 지원하자고 하는데 14조 원밖에 안 했으니까 하반기에 당선될 사람들이 책임질 테니까 35조 원. 야당이 요구하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50조 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다. 그럴 생각이 듭니다. 역시 코로나 극복, 국민 생활 안정이 첫 번째다. 모두가 아시지만 사실 제가 대선 국면에서 갑자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선호하게 된 계기가 사실 코로나 대응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명부조사 또 신천지 본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만희 회장에 대한 검사 강제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환호하셨고요. 저는 그게 정말로 부담되거든요. 종교단체에 대해서 갈등 관계가 된다는 게 저는 지금도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 권해는 작지만 과감하게 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공약 보겠습니다.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셨고 국력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 또 디지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주기적 팬데믹 이런 게 문제인데 저는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또 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반발짝 늦게 따라왔다면 지금까지는 지금 이 국면에서부터는 우리가 반발짝 앞서서 선동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은 뛰어난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 현명함 그리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국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효율적 환경을 만들어내면 저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충분히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상태도 이미 우리는 군사력 6위, 경제력 10위, 소프트 파워, 문화 역량 포함한 소프트 파워가 7, 8위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기에 따라 G5, 5대 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5만 달러 문제는 지금 2024년 정도면 4만 불을 넘긴다라고 하는 추계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좀 흔들리긴 했는데 저는 2027년이면 5만 불을 완전히 확 넘기지 못해도 거의 그에 준하는 상태에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도 우리의 실질 구매대 기준으로 하면 이미 4만 4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일본은 이미 앞섰다는 거잖아요. 하긴 나름이고. 주식 시장도 지금 약간 떨어지는 중이지만 한데 우리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서구 선진국 수준의 정상적인 평가만 받으면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없으면 이미 4천을 넘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하고 예를 들면 무슨 분할 상장하고 이런 불공정, 불투명성들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투자자가 빠져나가니까 자꾸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도자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해요. 이 5, 5, 5를 5년 안에? 네. 저는 5, 5 그건 하지 않았고요. 5대 강국 안에 하나의 요소로 또 뭐 많이 있지요. 5, 5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 거 좀 이렇게 베낀 것 같다고 해서 5, 5, 5는 7, 4, 7 생각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죠. 이 후보의 정책 브랜드, 다들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잠깐 안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꺼내줬어요. 전 국민이 아닌 부분적 기본소득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여전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로는 야권의 공세와 관련이 높은데요. 이미 기본소득은 사실 부분적 기본소득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했던 겁니다. 원래 65세 이상은 차별 없이 20만 원 그게 부분적 기본소득이거든요. 지금 아동수당 모두에게 똑같이 그것도 기본소득이잖아요. 청년에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50세에서 55세 사이가 소득이 비니까 거기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 작년 기본소득, 작년수당, 또 예를 들면 농어촌 필요하다. 농촌 살리기 겸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그냥 보편 복지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은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적,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재원 문제나 실현 가능성 문제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특기할 만한 사실인데요. 네. 국민의힘 정강 정책 일조 일호에 기본소득 도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종인 대표께서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본인들이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내가 말한 기본소득은 당신이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강 정책을 고치고 저를 비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간다. 부분적 단계적으로 미래 정책이니까요. 부동산 정책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면 부동산 정책의 퍼즐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세제, 금융, 공급을 아우르는 집값 잡기 대책이 총망라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실현 가능성, 효과 뭐 이런 걸 텐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진짜 부동산 안정을 시도하느냐 아니면 말로만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고위관료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고 집값이 내리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불신하는 거죠. 실제로는 구멍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의지만 분명하게 한다면 고위관료들에 대해서는 저는 불필요한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승진 또는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다. 제가 이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 자체가 사실은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형평성 있게 제대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세제나 금융이나 공급이나 시장이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고 또 징벌이 되지 않게 세금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생애 최초에 진짜 자기가 주거할 집을 살 경우는 금융 혜택을 90%까지 열어주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하면 가능한데 최종적으로는 공급의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 가능한 곳이 약간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또는 공원을 일부 포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중 시세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의 실제 가격으로 실제 원가죠. 그러니까 원가에 우리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핵심인데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다 자꾸 몰려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저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토 균형 발전은 앞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 불균형 성장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지방은 소멸하고 서울은 미어 터지는, 폭발하는 그런 양쪽의 문제가 동시에 생기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저희가 말씀드리는 5국 체제,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권, 그다음에 전남, 광주권 이렇게 지방의 새로운 수도를 하나씩 만들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죠. 인프라 구축도 추가로 해야 되고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산업기업도 재배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들을 해가면서 수도권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지티브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양쪽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자. 여기를 고통을 주면서 지방이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보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동시에 양쪽이 다 문제 해결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가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주셨는데요. 역시 가속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지역 불균형,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뭔지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해법으로 꺼낸 이재명표 지역균형발전공약. 그게 뭔지 또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후진국, 개발도상국일 때는 가진 자원이 적으니까 이걸 흐트러뜨리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게 한때는 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성장이 아마 중요한 동인도 됐을 텐데 지금은 그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균형성장,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다.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이 과거에는 그냥 좀 어제 보니까 도와주자, 배려하자. 이런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존속 발전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5극 3특체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수도권 1극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 부울경, 대구, 경북, 호남, 광주 이쪽을 새로운 수도에 거의 준하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다극체제로 만든다. 그러려면 교통체제도 좀 개편해야 되고요. 산업 기반도 지방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가니까 내가 더 혜택이다. 인재를 구하기가 더 쉽다. 거기에 가면 비용이 덜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옮길 것이고요. 또 새로 창업하는 부분들도 지방에서 창업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도록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야죠. 재정정책 아니면 세제, 금융정책 아니면 공장 부지 공급이나 사람 용지 공급에서 지방이 훨씬 더 이익이 되도록 또 지방에 사람이 몰려 살 수 있도록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액으로 지급하면 귀농, 귀촌에서 지방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다시 또 지방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런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이제는 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죠. 필요에 의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 생활정지구 여건이라고 하는 걸 확보해 줘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저희가 이제 87년에 만든 헌법인데 이게 지금 3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옷이 몸에 안 맞습니다. 우리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수준이 안 맞죠. 대통령에게 지나친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라든지 아니면 1인 1표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 이런 정치적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논의되는 환경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 아니면 5.18 정치인의 예를 들면 헌법 전문 반영 또는 자치분권의 강화 또는 중앙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는 당연히 한 번에 다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낸 제안이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미국처럼 해나가자 그래서 저희는 합의되는 거 이미 다 합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5.18 정치인의 헌법 반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책무 또 국민의 책임 중요하거든요. 또는 기본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의 강화 또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지방의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자 이런 건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미리 합의되는 대로 총선 때 하고 지방선거 때 하고 대선 때도 하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합의를 해가면서 범위를 넓혀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국민주권주의 일인일표의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관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호남은 특정 정당이 영남은 특정 정당이 일인 지배 일당 지배 체제잖아요. 사실 민주적이지 못하거든요. 정치의 왜곡을 가져오니까 저는 이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의석수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고 그래야 이제 여야가 둘만 싸우는 그래서 상대가 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못하게 만드는 게 능사인 정치를 바꾸게 됩니다. 잘하게 경쟁을 하게 만들려면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돼요. 둘 다 못하면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지금 이게 봉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민주적 의사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선거 제도 또 비례대표 제도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언제나 자꾸 사과드립니다만 위성정당 위성정당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소수정당한테 기회를 주자고 만든 제도인데 이 다수정당 둘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다 뺏어갔잖아요. 반칙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는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자. 아예 못하게 소수정당도 자기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받아야 국민들께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3의 선택을 하게 하면 아마 거대 양당 둘도 지금처럼 발목잡기 경쟁이 아니고 자락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진짜 정치의 발전일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의 어떤 발전적인 토론 문화와 협의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소멸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지금 저희도 아홉 개 지역방송사가 같이 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역지상파 방송의 역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과 사람과 정보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진짜 자치다. 정보가 돌게 하는 것도 언론이죠. 그건 지역언론, 지방언론 그건 방송 포함해서 팬까지도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정보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돌 수 있게 만드는 언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겠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단은 거대 중앙 세력의 압박 때문에요. 이거 불공정하다고 그런 거죠. 왜 거기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 과제는 균형 발전이다. 지방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언론과 정보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유통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든 아니면 방송 광고는 정부가 지금 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방에 조금씩 우선권을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오늘 출연해 주신 거잖아요. 지역 민방 공동기획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욕났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을 걸어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글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 저는 개천에서 욕난 게 맞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천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요. 개천에 아무것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옛날 고리짝 옛날 얘기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한대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게 있는 사회 신분 상승 계층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 선택해 오는 거잖아요. 사법연수원 마실 때는 인권변호사의 길로 또는 무슨 파크위 특혜 분양 저직 운동 하다가는 내 이익이냐 사회의 이익이냐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공익 중심으로 살아오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너무 위태로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리가 없겠지만 기회가 있다면 가끔 상상해 보는데 좀 좋은 쪽, 나 개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저도 뭐 검사판사 선택해서 일생을 누리다가 또 좋은 기회 잡아서 기득권자들하고 손잡고 사는 게 그러면 이런 고통은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차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을 했던 손영궁이 훗날 대선 후보가 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팔은 굽었지만 국고핀 노동 현실은 바로 펴고 싶다. 그러면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특히 주 4.5일째 도입이 눈에 확 띄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축에 속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끝에서 세 번째 길기로 멕시코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데 경제 선진국이라는데 노동 시간 기준으로 하면 후진국이 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노동 생산성이 높으냐? 또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체제를 좀 바꿔서라도 생산성 높은 노동 시간이 짧으면서도 소득은 높은 그런 선진, 삶의 질 수준이 선진국가인 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제일 핵심적인 게 노동 시간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은 주 5일째인데 5일째인데 옛날에 반공일이라는 거 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지금 아마 잘 기억들을 못 하실 텐데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발전의 한 양상인데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는요. 한 달에 한 번 쉬었어요. 4주에 한 번. 그러다가 어느 날 2주에 한 번. 어느 날 4주에 한 번. 어느 날인가는 토요일을 4주에 한 번. 어느 날은 이제 2주마다 토요일을 반공일로 쉬는. 그러다 모두가 이제 반공일을 쉬다가 그 반공일을 없애버린 게 지금 주 5일 금지입니다. 저는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주 27시간 제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 4일째를 목표로 하는데 그중에 하루는 반공일을 도입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선도적으로 주 4일째 또는 4.5일째 하는 관련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적 분위기가 4.5일을 해도 5일 일하는 거와 생산성이 똑같네. 실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게 검증이 되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짧게 일하고 생산성 높고 그리고 삶의 질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 청소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고 또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 공공일자리 이런 수준인데 일단은 그중에서도 노인 일자리는 늘리는 게 큰 재원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으니까 필요하죠. 문제는 그건 본질적으로 일자리 사회로 하기 어렵고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볼륨이 커지도록 정부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이게 바로 일자리니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프라 구축을 이 위기 국면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바람, 태양에너지를 지방 어디서나 다 생산해서 팔 수 있게 에너지 고속도를 만들어서 선을 다 깔아주는 거죠. 이런 게 어차피 하나의 큰 산업이 되지 않겠어요? 또는 디지털 전환도 우리한테 하나의 기회인데 그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주는 거죠. 또 기초과학 투자도 정말로 중요한데 이건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에 우리가 소재 부품에서 일본에 밀렸던 것처럼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가 투자를 해주고 해서 산업체제를 재편하고 고효율의 산업과 기업들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빠른 속도전의 시대에 관료가 다 이것저것 정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되고요. 문제가 없으면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속에서 기업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저는 우리가 충분히 세계적으로 선도하면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차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가는 길에 반발장 늦으면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발장만 앞서 나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선도국가와 추격국가의 차이인데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지금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다들 너무 힘드니까요.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현실화됐고 거리두기 효과도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고 증상이 경미하고 이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저도 곳곳에 듣습니다. 방역패스 폐지론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며칠 전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부도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코로나 위기 즉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게 소위 안본데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정부의 책임이고요.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이 피해해 본 것은 다 채워줘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코로나19가 종류가 좀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속도는 느린데 걸리면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봉쇄해야 됩니다. 빨리 찾아내가지고 감염 안 되게 하고 다 격리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바람처럼 빨라져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걸려도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기존의 방역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봉쇄보다는 위험이 생길 경우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핀셋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방역체계를 철저히 갖추는 대신에 활동은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오히려 방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정부도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바꾸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9시까지 해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10시까지 하나, 11시까지 하나 9시 이후 못하게 하나 다만 이제 걸릴 경우에 증자를 빨리 골라내서 빨리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는 이건 동네 병원에서도 다 진단 처치를 하게 했기 때문에 좀 대응책이 빨라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코로나 같은 위기의 전문인 이유는 그런 데서도 좀 발휘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뵙고 지난해에는 도지사로 뵀는데 올해 초에는 대선 후보로 뵙습니다. 했어요. 대선의 해입니다. 연초에 이 후보를 향했던 지지율이 최근에 답보 상태이고 이 후보께서는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긴장이 되시죠? 당연하죠. 영향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 휘둘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는 않지만 같이였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차곡차곡 담정이 넝쿨이 담장을 넘듯이 차곡차곡 대신이 잘 안 떨어지는데 상대는 이렇게 좀 널뛰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영향을 받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3월 9일 날 투표소에서의 마지막 결단이 중요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타인을 위한 과거에 대한 평가? 과연 그렇게 할까?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한 선택? 미래를 위한 나의 선택? 저는 결국 미래를 위한 나의 선택으로 갈 거라고 보죠. 총선이나 지선은 회고적 투표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묻자. 이걸 하면 대선은 전망적 투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능해야 되고 충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력이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통찰력과 용기와 현명함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한 번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고 결정하면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관철해내는 추진력과 에너지 결국 그걸 누가 갖췄느냐를 가지고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망적으로 투표하실 것이다.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지금은 너를 띠지만 결국은 마지막 판에는 하나로 규제될 것이다. 국민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늘을 믿고 집단 지성을 믿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홀몸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 국민들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인정한 근거는 결국은 작은 거 맡겼더니 잘하더라. 좀 더 큰 거 맡겨볼까? 그것도 잘하네. 이제는 우리나라에 가장 큰 도구를 맡겨서 내 삶을 한번 통째로 책임지게 해볼까? 이 판단을 하는 시점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을 믿고요. 저는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죠. 그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20대 남 청년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제일 슬픈 일인데요. 저도 20대를 살아왔지만 지금의 20대에 비하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때는 선택할 게 많았어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기회가 없죠. 다섯 명이서 두 개를 놓고 다투고 세 명은 탈락이 되는데 다른 여지가 없이 도퇴가 될 비용이 저였어요. 저성장과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 저성장과 양극화는 결국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기성세대가. 우리 앵커님 같은 분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누리면서 양극화나 불공정이 불러올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했던 겁니다. 그 결과를 청년들이 다 덮어쓴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기성세대를 원망해야 되고 기성세대 중에서도 책임 있는 정치권에 원망을 해야 되고 정치권 중에서도 지금 당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권 세력을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린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과연 편을 갈라 싸우고 한쪽을 편드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살 수는 없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짜 문제 해결의 길은 기회를 넓히는 길이다. 성장을 회복하는 길이다.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가가 실제로 성장 발전의 길로 가야 비로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록 우리가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사실 지지율도 좀 안 좋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분열과 증오, 갈등을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젊은이들 믿고 우리의 진짜 문제 해결의 길을 타셔서 같이 노력하자. 내가 잘못했다. 더 잘해보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요즘은 조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젊은 국민 내각, 또 통합정부 구성, 또 4년 중임제 카드, 이렇게 내거셨어요. 정치 개혁, 교체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양당 체제가 너무 강구해가지고 못하게 하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목 잡기.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상대가 잘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더라.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게 불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당제가 가능한 권역볼 비례대표제든 대표체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권한이 많이 집중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책임 총리제, 국회나 국민 추천 제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만약에 헌법 개정에 기회가 있다면 이걸 헌법적 제도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국민들도 우리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너무 권한이 한쪽이 집중돼 있어서 누군가가 그 하나의 작은 집단이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하면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권력을 좀 분점하고 견제 균형 속에서 진짜 유능한 사람이 실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한 만큼 국민들이 평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저희는 헌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국민 내각을 구성해보겠다. 그러니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은 다 쓴다. 실력 중심으로. 두 번째는 통합 정부를 만든다. 지금은 한쪽이 다 독식하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적이 돼요. 저는 성남시나 경기도 경영의 경험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더라. 지지율은 결국 성과에서 오더라. 내 삶이 바뀌는 게 국민들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고 정치에 대한 체감, 효능감이 높아지면 결국 그 결정 최종 책임 인사 또는 세력에게 좋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실력으로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서 국민 지지를 획득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정말로 하고 싶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청와대 권력을 대수술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실현하지 못한 광화문 대통령 이걸 내걸었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냐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징적인 측면이 큰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실을 우리 동네 주민들이 막 지나다닐 수 있는 2층에다 만든 사람이잖아요. 아무 데나 막 시장실 들락거릴 수 있게 개방해가지고 저희 회의할 때도 막 들어오고 사진 찍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고요. 장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차피 세종으로 제2진무실을 옮긴다는 공약도 드렸고 세종 국회 제2의사당도 짓고 있고 취임식도 지방에서 하자. 세종에서 하자 기왕이면.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제 공약이 거의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선거 막과제에 가면 공약이 다 비슷비슷해진다. 왜냐하면 좋은 거 다 한다고 하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누가 할 것인가. 진짜. 실천할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실천력의 차이로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을 봐서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점을 보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면 미래에도 약속을 지키고요. 그 이전의 약속을 헌신착처럼 여기던 집단 또는 사람이라면 그 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건 매우 개헌성이라고 보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천력이 진짜 있을지라 판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안보 관련 얘기를 안 여쭙고 갈 수가 없어서요. 종전선언. 이건 뭐 사실상 이제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간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대북 정책 노선 정하셨습니까? 그건 뭐 방향은 명확하죠. 긴장격화와 군사대결을 지향하고 평화체제로 최대한 가야 한다. 평화가 경제고 우리의 이익이다. 이거 분명한데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갈 것이냐.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때는 제재하고 또 대화가 필요하고 유인책이 필요할 때는 협조하고 또 가능한 방법을 미국과 북한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당사자의 우리의 일이니까 양측이 다 받아들일 우리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설득하고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의 일을 가야죠. 지금처럼 반응이 좀 격하게 나온다고 해서 더 격하게 하고 더 격하게 하고 이랬다가 우리가 나중에 심각한 상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원인 중에 합리적 이유로 벌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감정 표현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사안이다. 방향은 분명하고 저는 외교의 원칙은 우리가 이미 군사를 유기 또 종합국력 7, 8위 경제력 10위 이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국익 중심으로 신리 외교 균형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 사안 사안별로 외이익되도록 충분히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의 파고가 거세지고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용 외교의 기조는 놓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이번에 질문방식을 좀 담백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에게 땡땡땡이란 이런 이런 질문인데요 이른바 명란 질문입니다 명란 질문 이재명 명에게 땡땡땡이란 이래서 명란 질문입니다. 좀 그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린다고는 드리는데 이게 저 후보님께는 좀 고춧가루처럼 맵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재명에게 가족이란 뭐 가족이요? 가족이요? 온갖 것들이죠. 일단은요 애달품 특히 제 아내나 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특히 아내는 평생을 제가 시민운동, 노동인권운동, 정치한다고 이렇게 너무 고통을 많이 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나무에 바람 잘 날었다는 얘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친남매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거기서 생기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정말 슬픔, 기쁨, 행복,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막 점철되어 있는 정말 온갖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그 좀 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재명에게 대장동이란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 대장동 관련자들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가 나왔다 발언이 나왔는데 보도하겠다 그러더니 어디가 보도를 안 해가지고 시끌시끌하더군요. 저는 진짜 대장동이란 당황 더하기 황당 황당 저는 시정, 도정 12년 하면서 제일 큰 저의 업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은 다 건축허가, 개발허가 내줘가지고 민간이 다 이익 갖게 해서 민간이 이익을 독점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국민의힘이 막 총력으로 막는 업자들하고 국민의힘이 막는데 제가 그 속에서도 내가 악착같이 무려 개발이익의 70%에서 60%를 내가 뺏었다. 공공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5,800억이 적은 돈이냐. 다른 단체장들 하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갑자기 당신이 해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이거 100% 환수했어야지. 왜 다 못했어? 국민의힘이 막았어? 그건 네가 해결했어야지. 그건 일꾼의 잘못이고 부족함이다. 그 지적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100% 환수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하직원 관리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걸 못하게 막았던 쪽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를 막 비난하는 걸 보니까 정말 황당한 거예요. 대장동은 황당이다. 당황 더하기 황당이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통령. 저한테는 도구고요. 국민들에게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꾼과 도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도구거든요. 저는 제 삶을 살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는 변호사가 가장 훌륭한 도구다.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살기 위해서 변호사가 됐고 시민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 이거 매우 이제는 유용하다. 참여정부 덕이죠. 정치, 정당 개혁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시장, 도지사, 대통령.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가 살았던 정말 험한 웅덩이를 고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께는 일꾼.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이 명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 대신하는 일꾼,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랬는데 시간이 참 짧습니다. 금방 또 한 시간이 다 가서요. 지금 이제 설 명절 맞아서 많은 분들이 TV 앞에 이렇게 시청하고 계실 텐데 시청자분들께 이민년 설 인사 그리고 또 뭐 각오? 덕담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국민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심해지면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판에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계셔서 정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또 설이니까 명절이니까 올해 안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정말 종식하고 다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좋은 세상 되기를 꼭 바리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3월 9일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각자 국민들의 삶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택이다. 과연 이 국가가 더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제 민생 대통령 후보 감이 누군지 대통령 감이 누군지 꼭 한번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를 지신 만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걸어가는 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년에도 모두가 마스크를 단단히 올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는 새해 설렘을 품은 미소와 한편으로는 새해 출발에 긴장감 등등 해서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소망 모두 이루시길 또 올 한해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역민방 공동기획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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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